이거를 제가 가처분을 내야 되나? 적어도 1심 판결 날 때까지는 종결처분 불가능하게 종결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도 제가 내야 되나?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. 거의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 여러 번 그래도 밝혔습니다만 제가 손준성 검사를 그날 처음 봤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던 공의신고가 아니잖아요. 이거는 대검찰청이 법정 선거 기간 내에 민주당과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은 공의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미래통합당과 발생해도 그리고 정의당 어떤 정당이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총선 개입을 시도한 이 범죄 행위는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라서 제가 제 불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저를 밝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술 중에서 손준성 피고인에게 제가 제일 유리한 진술을 해줬을 겁니다. 지금까지. 본인의 이익이 없다. 이 고발장에는 손준성 이익이 없다. 지시를 받았을 거다. 아까 처음에 짚어봤지만 도대체 손 검사는 왜 나섰지? 왜 텔레그램 전송이... 그렇죠.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작성 또는 전달할 것든 이익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정도로 저는 그분에게 사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징계를 하지 않느냐고 제가 가처분을 하는 것도 마치 조성은이 그냥 손준성 괴롭히려고 해. 이렇게 또 비춰질까 봐 제가 참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.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저번에 지난주에 증인도 나가셨지만 초기에 대검 쪽에서 수사를 당하는 대검 쪽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실 중심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은폐하고 이런 시도들 이게 다 인정이 된 거죠? 물론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거의 모든 증거를 동의 안 했어요. 계속 재판 지연이 있고 한데 그런데 수사 보고서랑... 증거가 나왔다면서요? 네. 피고인이 다 증거를 동의해야만 증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요. 왜냐하면 수사 보고서라든지 이제 밑에 검사의 휴대폰에서 하드 뜯어가지고 포맷하는 거 영상으로 라이브를 찍어놨는 그런 영상을 왜 찍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때 하드디스크를 다 뜯어가지고... 네. 25대를 뜯어서 포맷하는 거를 찍은 걸 검사 휴대폰 포렌식으로 영상이 나왔고 그 영상 보면서 모 수사관님이 어? 저거 대검 장문이다. 뭐 이런 진술까지 법정 진술로 이제 다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은 뭐 그만두신 분들이 아니라 다 거기서 현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또 되게 용암하게 그런 또 사실과 부합한 진술을 해주셔서 왜 이렇게 다 하드디스크를 뜯고 그랬대요?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한 게 있나요? 수사관들이? 뭐 제가 지금 뭐 그 기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뭐 기사나 그 재판 전문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정확한 어떤 워딩까지는 전달 못 드립니다. 그 행위는 인정이 됐다는 거죠. 드러난 거죠. 그러니까 뭐 검사님들이나 다 휴대폰 던지고 뭐 이런 건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바쁘게 누가 봐도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들.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왜냐하면 고발 사주 사건이 보도되고 감찰이 시작되고 했던 그 당일날 그런 일들 행적들이 또 영상까지 왜 찍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되게 조직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것들은 재판에서 증언 이런 증인의 신문으로 다 이제 밝혀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저 혼자서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 혼자서 잔다르크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이전에 포렌식 수사관님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수사관님들 뭐 각 수사기관들 그분들이 되게 양심적이고 본 이제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진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고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 왜냐하면 또 그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저에게 어떤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도했던 기자님들도 저 때문에 또 사실 기자가 기사 썼다고 일일이 막 재판에 불려나가서 막 증언을 하는 행위도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데 또 저를 위해서는 아니겠죠. 사건의 실체를 위해서는 뭐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증언을 해주시고 그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의 어떤 역할 안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다음에 조성은 씨 본인의 그 아까 그 진술서가 뭐 진술 내용이 다 바뀌어가지고 김웅은 무혐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검찰에 주장했는데 그거는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밝혀졌습니다. 다 밝혀졌습니다. 네. 바로 잡았고 제가 이제 뭐 이 내용들이 제가 막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.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저한테는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 증언했던 것들이 사실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뭐 이렇게 재판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.